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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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어 음 음 이상하게 떴어 편집 제가 방금 들은 방금 들어본 버전을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음 안 나와 첫 바자였어 가야 될 길이 많아 아 회사를 접어버리는 기업들 아 망해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지금 예 올 들어 버버린 파산을 신청한 기업수가 역대 최대치 파산 신청한 개인도 최고치 예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세가 한계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기업과 개인이 모두 어 망해가고 있다라는 어 데이터가 오고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한데 예 좀 걱정이 많이 되네 어 어 법인 파산 접수가 625건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상황 예 법조기에서는 6월 7월에 법인 파산 건수가 늘었다는데 주목하는데 7월 한 달에만 103개의 기업이 파산 신청 올해 최고 수준 여러분 법정 휴전기업 휴가 등이 겹치고 기업 결산 시기와도 거리가 있어 통산 파산 접수 건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법인 파산 신청이 늘어난 건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하다는 이야기 아 신곡이 비공개인가요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죠 어 나한테는 어 나왔는데 예 예 그래요 어 일단은 뭐 인삼 등 건강식품을 파는 업체도 파산됐다 아 그래요 음 지금 직격탄을 맞고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음 기업은 통상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빚을 조정해서 회사를 일단 살리는 쪽으로 고려하는데 아 그러나 아예 파산을 먼저 가버린다는 것 예 흥미로운 태국이 날씨도 비공개 알겠어요 내가 한번 볼게 예 비공개라고 아 아 아 예 바꿨습니다 죄송 죄송 압니다 바꿨어요 이제 봐주시죠 음 어 어 자 해외로 나가기에 법인 파산 가산도 있긴 하지만요 어 수원 지방법원에 많이 몰린 것도 특징이다 왜 수원 쪽에 이렇게 몰렸냐 예 이게 이제 많은 그 업체들이 그 도산 사건 관할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넘어간 점을 이유로 꼽는다 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아무래도 서울보다 경기도 쪽이 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예 그래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음 후 그 걱정이 많이 돼 이게 지금 그 정말 계속 심화되면 연말이면은 진짜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 이게 좀 빨리 나아져야 되는데 음 이게 걱정이네 병이라는 게 참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음 이 와중에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도 세금이 올라서 고민이죠 1주택자 폭탄을 외면하는 홍남기 음 얘가 정말 웃기는 애야 국회 세수 추계보고서를 정부가 이렇게 반박하는 건 처음 본다 통합당 의원이 얘기하는 건데 혀를 찔찔 차면서 어 기재부가 정치 논리와 부처 이기주에 빠져있다고 한탄을 한 상황 유경준 통합당 의원이 이제 그 통계청장 출신이죠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어저께 이제 제가 다뤘었던 거죠 뉴스에서 어 이게 그 5년 동안 2배 이상 1주택자들의 그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들 2주택자는 3배가량 뛴다 그래서 어 기재부가 문제담을 보고서의 조항은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 과정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만큼 올라는데 또 오르겠냐는 논리를 갖고서는 더 이상 집값이 안 오르니까 세금이 오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 예측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이거를 상승률 기간을 평균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잡았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정부의 정책 탓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계속 시세비를 올려갖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놓은 거죠 그래놓고 한마디 한다는 얘기에요 종부세법 개정과는 무관하지 않냐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올린 거고 우리는 그대를 따라서 세금을 걷어버리네 이 양반들 현 정부 애들 새끼리 한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게 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세금이 크게 걷지 않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피해가 엄청난 거죠 1주택자뿐 아니라 상속, 2직,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폭탄, 종부세 폭탄 났는 거죠 맞는 거지 앞자리가 달라잖아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국가 부채, 국가가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도 문제고 또 뭐, 건강보험료도 문제고 또 공무원 연금도 문제일 거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야 지금 근데 또 하나 있죠,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이 아...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주식 손실만 13조 원 헐 얘네들은 뭐지 얘네들은 뭐야 지금 주식에다가 다 돈을 날린 거야 뭐야 국민연금이 올해 5월까지 주식 투자로 12조가 넘는 돈을 손실보았다 5월달 국민연금 현황을 보면 국내 주식에서 8조, 해외 주식에서 4조 넘게 돈이 아니, 아무거나 넣어도 돈벌판에 뭐한가 5월달이라 그런가? 2개월이 빠져서 그런가? 바보도 아직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일단은 수익은 0.37% 2조 7천억의 수익금을 냈다고는 하는데 지난해 11%에 비교하면 거의 뭐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없어진 거지 이게 왜 손실이냐면 나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투자금의 절반을 국내 채권에 넣는데 이게 기업들이 망하다 보니까 채권도 역시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금 수익률 마저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평균 4.5%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 돈이 남는 거잖아 근데 이거보다 낮으니까 계속 국민연금에 돈 낸 사람들이 돈이 주식으로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아주 치열하게 여러 공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들이 다 있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그냥 정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메르스나 이런 거는 막 그렇게 경제 타격이다 이래갖고 전 세계까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게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전염성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개로 막 파생이 돼 그리고 평생 폐병을 앓는다라는 거 또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고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노령자들 70대 이상의 사망률이 거의 막 8%가 넘어요 꽤나 높은 편이죠 그냥 가는 거지 거대 약도 없어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돈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운이야 운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올스탑이 돼버렸잖아요 아주 불편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자영업자분들이 먼저 타격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지 자영업자분들은 뭐 어쩔 거야 이런 게 터지면 끝나는 안 그래도 장사가 힘든데 사람마저 밖에 안 나와버리면 힘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PC방 업체인데요 PC방의 분노라고 해서 PC방 사장님들이 정부를 규탄하면서 정세균 사진을 붙인 뒤에 이 양반이 영업 중단시켰다면서 분노감을 표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기제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10년째 PC방을 운영해온 사장님께서 아주 그냥 한숨부터 내쉬면서 한탄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들이 돈을 벌기보다는 임대료만 내며 버텨왔다가 정부가 업체 영업까지 중단하려고 하니 아예 사형선고를 받았다 연중 부위를 내걸던 수도권의 모든 PC방이 불이 꺼졌다 2단계 후속 조치에 따라 경기, 인천 모든 PC방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다 카페보다 더 철저히 지켰는데 폐업 위기로 내몰렸다 갑자기 영업 중단하니 힘들다 라면서 PC방 현재를 모르고 탁상공론을 했다 라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이렇게 쾌적하고 깔끔한 PC방 아니겠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영업 중단시켰어요 라면서 정세균 정세균 라면서 이분이 영업 중단시켰어요 이러면서 했습니다 여기 PC방 입구에 부착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수도권전 이분 때문에 하면서 정세균이 얼굴이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좋아한다는데 이게 참 역설적인 거야 이런 걸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옛날 이야기긴 한데 어디 갔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PC방 우리 사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PC방 사장님들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번 좀 집고 넘어가야죠 과거에 어땠는지 그래요 우리 PC방의 대문에 걸려있는 장면입니다 MB 구속기념 MB 구속기념 레스비 직업 PC방에서 말이죠 또 다른 시즌 I PC방에서는 울산 지점이네 박근혜 대통령 방 빼는 날 하루 무료 개방 방 빼는 그날까지 쭉 시즌 I 사장님이 아주 심각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일날 PC 무료 이벤트 시즌 I가 좀 문제가 많은데 일본인 출입금지 그래요 노잽스래 야 그래요 여기 뭐 아이닉스 노 보이콘 재패 양아치 출입금지 양아치란 품행이 못된 사람들 이러면서 여기 생각 없는 일 배충 안 사요 안 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요 우리 화려했던 우리 PC방 사장님들의 역사 잘 보았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문재인 사진은 못 거는 거 아니겠느냐 예 뭐 그렇게 유추해 보겠습니다 사장님들 정세균이 아니면 문재인이죠 문재인 문재인을 문재인한테 따지셔야지 정세균 하면 뭐 누가 알아 그거를 문재인 명산을 걸어두고 문재인 이 양반이 이렇게 딱 해야죠 하셔야지 광복회의 11억대인 호구보훈처 예 보훈처가 말이 많은데 요즘 국가보훈처가 420억원에 순국선열에국지사 사업기금 투입해 재건축한 광복회관에 연간 토지 임차로 11억원을 지불하면서 정작 광복회에서 받아야 될 옛 임차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되게 웃기네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7억원을 받지 못하는 보훈처 상황 왜 그러냐 보훈처가 광복회관에 새 들어 있다 보니까 광복회에서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장이 쌓여 있었고 그게 10억원인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광복회 소유의 땅에 보훈처 소유의 건물을 지으니까 광복회가 그 땅 주인이 광복회야 근데 광복회가 광복회에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보증금이 있어 근데 달라는 말을 못해 오히려 토지 임차로를 내야 되는 처지에 있다는 거 얼마나 이 보훈처가 어떤 돈관계라던가 이런 거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데 알아서 그 뭐야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 땅에 가서 그걸 지워버리니까 돈 달라는 말을 못해 그래서 돈을 지금 떼였다라는 이야기예요 한심하죠 보훈처가 저 수준이니까 글쎄 뭐 대통령 아니 문재인의 수준이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사택 상황이 다 이 모양이야 보시죠 북한을 민주국가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건 뭐 이야 그래요 정세현이란 아저씨가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북한이 경제정책을 실패한 건 민주국가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민주국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북한이 3대3까지 하는 독재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로 지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상국가로 가는 한 측면이라면서 정상국가 지급을 또 했어요 여지없이 여지없이 독재국가로 거론되는 북한을 가리켜 민주국가 정상국가 등으로 지칭한 게 너무나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애들이야말로 틀이지 틀 좌틀 좌틀 조국이 혼났다고 하네요 하도 이걸 많이 하니까 그만 좀 해 이러고 혼났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조국 SNS 그만해 이 새끼야 라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딸 논문 고대에 제출된 정안감이 나왔어요 아주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점경심의 입시비리자권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SNS 장애전화 펼치고 있는 조국을 향해 자중할 것을 공고했다 공판에서 논란을 빚어온 조국의 딸의 제1조작 의학 논문이 대학 입시가 활용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조국은 입시의 의학 논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출 목록의 목록이 PC에서 발견되면서 제출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그 논란이 되는 논문 기여한 바가 없는 데 썼던 논문이 제출 안 됐다고 했는데 제출 한 것으로 제출 목록에 있었던 거예요 PC 안에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당국대 인턴 활동 증명서 논문이 제출된 곳으로 표시가 돼 있었다 그리고 보존기가 5년이 지나 고려대에서는 서류가 없었지만 제출 서류를 적은 목록표가 정교수 정경심 PC에서 나왔다 최종 수정자는 조국이었다 그래서 딱 들통이 난 거죠 조국이 기자회견에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대목이다 조국은 일부러 이게 검찰이 언론사에 오버를 흘리고 자신을 거짓말자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거짓말장애인이 이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드러나게 된 셈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경찰은 또 조국이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판저도로 확인되지도 않은 참고인 증거서를 SNS에 공개하는 행동들을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도 판사가 조국에게 SNS 좀 그만하라고 자중을 권고했다 조국 보고 SNS 그만 좀 해 이러고 재판부도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데 웃음포인트 지금 우리가 연일 터지고 있는 뉴스가 교회발 우한폐령 교회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쪽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 쪽 들에 대해서 그동안 안티 크리스천들이 때거지로 와서 폭격을 날리죠 기독교에 이러냐 폭격을 날리는데 지금 이걸 뭐 방법이 없어 이걸 뭐라 뭐랄 수 없어 기독교계가 나서서 하고는 있어요 좌빨 기독교 단체들은 사과했고 한기총이었나요 정광 목사님이 있다면 한기총에서도 사과는 냈는데 불씨가 안 꺼지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라던지 교인들의 일탈행위라던지 정광 목사님의 SNS나 이런게 논란이 많이 되니까 기독교 전체가 폭격을 맞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내부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나봐요 자성룸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냐 종교계가 종교라는 거는 교조주의 교조주의가 교조 교조주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종교 자체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게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더 사랑으로 이타심으로 포용력으로 그것으로써 인류애를 만들어내는 것 인류애를 더 끌어올리는게 종교의 목적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종교라는 것의 존재의 가치 그 종교가 그 사회에서 존중받으려면 그 안에 그 사회를 인간의 사회 인간의 어떤 삶을 서로 간에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 이유가 뭐야 그런 거는 이 사회의 인류애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더 특별한 건 없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승교 이랬고 그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에는 그 종교들이 어떤 법으로 강조되어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인간 스스로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 장치가 그들의 교리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를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더 인간답게 그리고 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법 이상의 초월된 어떤 더 우월한 도덕관념을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힘으로 안되는 부분이 종교로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종교로서 인간이 절제하고 종교로서 인간이 인내하고 종교로서 어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지 그게 인간의 역사인데 물론 문제는 종교가 이게 교조주의가 너무 강조가 되고 쏠려버리면 십자군 정쟁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야 하고 이런 걸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종교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 끝없는 철학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성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교회의 책임이 부각되면서 개신교를 향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사회적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다 보니까 대다수 교회가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와 거리를 두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것이 바로 교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를 들촌했다며 개신교의 자성을 촉구한다 반지성주의가 뭐겠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팩트와 논리 법치 과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주장들이라는 막연한 교조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일단 교회들 한국교회연합 등 일부 교당과 교회가 비대면 예배에 대해 반발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큰데 컨트롤이 안 됩니다 개신교가 방역지침을 안 지키면 일부 교회를 죽음에도 더 환자가 나올 거 아니냐라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개신교의 부정적 여론이 이게 정부방역 반침에 반발하는 교회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더 커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폐쇄적 보수적으로 변하는 개신교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계기라는데 이들의 특유의 신앙활동에 감염병 확산을 부추긴 무슨 말이냐 대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자주 봐야 신도들의 결집력이 강해진다는 인식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돼 만나서 찬송가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추임새도 결국에는 어떤 소속감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결속력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돈이죠 돈 온라인 예배는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헌금이 줄어준다 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돈이 문제겠죠 비대변 예배는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의 타격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경우를 보면 마치 단임교사가 본권시대 영주와 같은 지위에 있는데 이런 특성은 보수 퇴보 성향을 막론하고 둘 다 같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게 만지성주의 교조주의 이런 거죠 신앙이 과학을 초월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을 말하는데 소금물로 입을 소독하면 코로나로 막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남의 한 교회에서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사례도 있고 여전히 교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하는 주장도 주장에 빠져있다 이렇게 자기 내재화에 빠져있다면 객관적인 목소리에 길을 기울여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은 과학대로 인정을 하고 교회의 교리는 교회의 교리인데 이게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병을 퍼뜨리는 숙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이어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죠 불교나 천주교와 달리 중앙집권식 교단이 없어서 개별 교회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걸 못한다라는 거야 컨트롤이 안 돼 아로브 컨트롤이야 그러면서 뭐 아 누군가는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의 집단이지 기독교가 아니라 말하지만 그 모체는 기독교다 이건 기독교의 잘못이다 라면서 기독교인의 반성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음 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참 어려워 어려운 문제야 음 왜냐면 종교가 껴있고 여기에 정치가 또 껴있고 아 여기에 이제 지폐가 껴있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음 이번에 하여튼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그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기독교계의 또 한 번의 그 제2의 샘물교회 사건처럼 엄청난 흑역사가 될 판이에요 음 더 이상의 노이즈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결국 이 어 뉴스들은 이번주 다음주 내내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반민주당과 문지영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거 갤럽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네요 어 코로나가 갑자기 국명전환이 돼버리니까 문지영과 반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갤럽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8포인트 알았겠다 아 결국에는 이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두 달간 중요했던 건 부동산 문제인데 이게 바뀌었다 아 코로나로 또 뭐 정광훈 사랑조회교회 목사의 집회 참가 동료 등에 대한 부정적 결혼의 확산이 영향을 끼쳤다 라는 거예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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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이것도 주말 내내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어 여기에는 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지금의 지지율이 어 우리가 이제 좀 외부적인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1차적으로 이게 이제 교회인이 왜 거기에 있었냐가 또 문제가 되죠 집회면 순수한 시민들이 해야 집회인데 내가 강조하듯이 이제 소수의 주체자들의 어떤 이익의 대변의 그 집회는 인식이 안 좋다 그건 시민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반 뭐 유튜버나 일반 정치인이 그냥 올라갔어도 쌍욕먹을 각인데 교회뿐이 올라가고 가니까 이게 더 반감이 더 커졌다라는 거야 어떤 교회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정치 정 뭐라고 이거 정치의 아 아 정교 분리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게 왜 나왔겠어요 이 교조주의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입딤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무섭게 보인단 말이죠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 지점에서 이제 당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또 안 그래도 불편하게 봤던 게 코로나 터졌으면 그냥 덤탕이 씌우고 가는 거죠 아하 이러다 보니 통합당이 같이 엮여가지고 와악 하고 구렁텅이 빠지는 강이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이게 프레이밍에 빠진 거지 애초에 좌빨들이 깔아놓은 뭐 그 함정이었던 거고 아 뭐 얘네들이 그 그 거기서 이게 터졌을 때 아마 씩 웃으면서 아싸 드디어 걸렸다 이러면서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죠 어 이런 거는 확실히 좀 강경우파 쪽의 전략과 전략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한몫으로 한 거죠 전략이 있어야 강경함이 성과를 내는데 전략이 없는 강경함은 어 모두의 자멸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다시 재확인되고 하는 거죠 통합당은 아주 눕히 흐를 거야 그그와 거리 두기로 했는데 이미 늦었죠 코로나 재박산의 환 지지율이 주춤 거리게 되었습니다 1만의 1위를 내줘버렸습니다 아 어떻게든 정광훈 복사 차명진 김무순 놀래 선을 그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 예 고꾸러져버렸네요 아 전광훈 복사에 대한 침묵이 결국 악재가 되어버렸다 통합당이 뒤늦게 선극기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더 확실하게 결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이 실린다 아무리 정책 좌클링하려고 호남 끌이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죠 아 통합당은 연일 태극기 세력과 선을 그으려고 애를 쓰는데 예 전광훈 복사 차명진 의원 주옥순 대표 등에 대해 두 등이 확진 소식이 들리면서 아이고 통합당이 그냥 뭐 예 김문수 전 기자가 예 갑질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요 한초선 의원은 감염 자체는 이전에 된 거라 하더라도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광훈 복사가 확진 후 웃으면서 구급차를 탄 사진이 나왔을 때도 빨리 비판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늦은 거지 자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아 뇌관으로 지목되는 상승세가 다소 꺾여버렸다 예 그동안 상승은 부동산 등 민주당이 못하는 데에 대한 반사 얘기인데 결국 전체 투쟁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 웃기게도 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 뭐랄까 일반인들 정치를 잘 모르는 중도층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파 강경파들이 그 계산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자신들이 강경할 때와 강경 자신들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을 때 이게 어떤 역풍이 될지 까지 계산을 못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완전히 빌런이 되고 어그로가 되고 내부의 적이 돼버린 거지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도 2주 전부터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잖아요 주최측이 곤란하게 겪게 되고 특히나 가장 문제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났었을 때는 그 독박을 다 써야 된다고 이거는 내가 벌써 2주 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예상을 하는데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몰랐겠어 몰랐다면 그거는 뭐 그냥 덜 떨어진 거고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악랄한 거지 어느 쪽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지점에서 어 그 뭐라고 할까요 통합당에 통합당에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일반인 관점에서 분리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같이 같은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하지 분리라고 보진 않아 우리처럼 깊이 들어온 사람들이야 알잖아 뭐가 다른지가 저쪽이랑 이쪽은 달라 이러고 보는데 그게 안 돼 외부에서 볼 때는 뭐가 다른 똑같구만 이러고 거기다 이제 통합당이 이제 와서 손을 그으려고 하니까 안 그어지는 거야 예 그어지지가 않고 그냥 같이 구렁텅이로 으악 하고 빠져가는 거죠 통합당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예측을 했던 진중권이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주 문재인과 여당의 지지율이 올 거라 진중권 예언 적중 네티즌은 전광훈 고맙다면서 하나의 조롱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반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오르자 이게 이제 중건이는 안 빠지는 데가 없네 정말 결국에는 중도보수층의 지지율을 흡사던 통합당이 전광훈 등 극우 인사들과 확실하게 단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오히려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 여기 정광훈 목사 차명진 의원 등이 줄두리 반정을 받으면서 중도층이 발걸음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진중권이가 광화문 집회에 선을 그어라 라고 했는데 예 이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저런 대형 집회를 연다는 게 정치적 종교적 관심만 있어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나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 따위는 전혀 없다 다음주에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 정확하게 맞았다는 얘기 앞으로도 저들은 계속 사고를 칠 것 저 사람들과 노란한 게 황교안 체제였다 황교안 대표가 부간 잠실을 당하네 가만히 있던 황교안 대표 뺨 맞았어 지금 그 대가를 치른다 라면서 전광훈 목사를 가르쳐 네티즌들은 문재인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1등 공신이란 한탄까지 나오는데 네티즌은 과거 문재앙이 세월호 희생자들 아이들을 향해 고맙다라 적은 방명록을 패러디하며 전광훈 고맙다 코로나 고맙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래요 어떤 지금 사태를 투영하는 세상의 시각이 이런 거는 기본적인 정치 상식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강경우파들의 역할이 문재인을 도와주는 방향은 아닐 텐데 어떤 전략 없는 강경함이 문재인을 도와줬다라는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그만큼은 지금 강경우파 쪽이 어떤 정치적 시각이나 현실감각이나 어떤 문재인 정부를 타격을 주기 위한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다는 걸 반증하는 셈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를 꼭 꼽자면 이게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게 서로 궁하다 보니까 뭔가 한철장사를 위해서 8.15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야겠다 우리가 너무 이게 없다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홍보와 수금 후원금 모집에 너무 열을 낸 나머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에 대한 생각은 잘 생각하지 못한 채 진행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두 가지 중에 하나 겠죠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걸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지 그거를 정려 이렇게 하면 통합당 문재인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 진짜 심각하게 덜 떨어진 거지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메르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됐는데 문재인 때는 왜 오르는가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이게 프레이밍이라는 거죠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먹혔기 때문인데 바로 소수 집단의 책임을 정가하는 문재인의 악랄한 방식 때문인 거죠 문재인의 국정 수행률이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 왜 그럴까 메르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건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결국엔 책임정가 전략이 통한 것 어떻게 보면 운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대구에서 코로나 온 어제 이만희와 신천지를 이태원에서 터지자 게이와 레즈비언드 이번에는 정광훈과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유도하면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다가 터지면 책임을 뒤집을 소수 집단을 찾는 것 애초에 코로나 위험이 낫다고 하면서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고 말했던 자만에 빠진 대통령이 누군가 문재인이었다 거기다가 8월 17일 공휴일로 하고 할인쿠폰 쏟아오면서 나오라는 게 누구였는가 문재인이었다 다음 기능향은 누구냐 그게 바로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 좌빨 방식군 예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애초에 지피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통합당의 한계인 거야 우리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저렇게 먹잇감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먹잇감을 못 만드니까 얘네들이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니야 먹잇감이 없으면 좌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걔네들한테 떡밥 주지 마시오 좌파들한테 떡밥 주지 마시오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 떡밥을 주면 얘네들이 그걸로 한 세월의 음모를 만들어낸다고 막 뻥튀기하고 근데 재미있게도 이 좌파들과 똑같이 닮아있는 강경우파 쪽이 둘이 만났으니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권력을 가진 쪽이 유리하지 얘네들은 막 지어내면 되는데 막 데이터 가지고 지어내고 뉴스 꾸며내고 어쩌고저쩌고 두들겨 패고 이러면 방법이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쟤네들이 떡밥을 찾으러갖고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당첨되면 돌아갈 수가 없어 사랑제일교회 뉴스가 또 나왔네요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단을 지금 받았는데 압수수색 명장까지 발부받아 왔다고 합니다 방어복을 입은 채 박스를 들고 근데 EPN이 오지 않아 집행이 느려지고 있다 압수수색 중이라는데 그 사랑제일교회가 웬만하면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자꾸 나오면 이게 전체 우파진영이 다 그것으로 상징된단 말이지 그거를 첩조를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트롤이 됐어 뭐라고 해 그런 거 뭐라고 해 뭐라고 하냐 트로이 목마가 됐어 내부에서 완전히 바이러스가 됐고 노이즈가 계속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아무것도 안 돼 뭘 하든 아무것도 안 통하는 상황이 왔어요 통합당에서 이렇게 되면 누가 물을 만나게 됩니까 이러면 이제 친위계가 신난 거지 예싸 이때가 기회다 이러고 이제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신났지 얘네들 썩은 피 내보내자 친홍계 배현진과 하태경 원희룡 극우손절하자면서 사실은 친박손절이죠 지금 그 심리세계를 한번 진단해보자 썩은 피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친위계가 신났습니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보수 재료가 선을 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는데 태극기 대륙중 상당수로 통합당 지지층이기도 해서 당은 절연도 동행도 못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끊어버리자면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친박계에 대한 어 뭐 어떤 손절론인 거죠 예 그래서 광화문에 나간 김문수 지사와 차명진은 등을 강하게 비판한 원희료 카메라에 주목받고 싶고 박수소리에 취한 것 같은데 그게 나라가 아 올바르게 가는데 막 걸림돌이 된다 그 심리세계를 진단해봐야 될 것 같다 하태경은 뭐 정광훈 세력에게 간청하는데 나한테는 총질에도 상관없어는 국민에게는 총물 겨누지 마라 아이고 누가 난리 났네 김근식 교수도 더는 민주운동 더럽히지 말고 통합당일에 신경 끄고 코로나 완치에 집중하라며 차명진 의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다니다가 나가도 너무 나갔는데 형수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이유를 스스로 성찰해라 배현진 아나운서도 김문수에게 한마디 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친이계가 신나는 일이죠 이때가 기회나 이러면서 아아아 이러면서 친박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친박계가 좀 나서기가 좀 어렵죠 도매급으로 싹쓸이 당할 판이니까 음 김종인은 김종인 체제다 이러면서 친박 청산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람이 등이 합리적 중도와 개혁보수가 만든 중도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친박적 색깔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나오죠 친박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중도층과 상식적인 보수층은 태극기 집회인 때에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 소소화될수록 극단화되는 전형적인 모습이 정광은 목수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모습에서 보일 수 있다 그는 엑스맨이다 라면서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어떤 그림이 보여져 진영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연탈이 나와요 정광은 엑스맨 썩은 피를 내보내자 통합당이 몸부림을 칩니다 내부에서 정광은 목사와 어떻게든 강경보수 세력과 선극기를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들과 손절하지 않으면 통합당이 미래가 없다는 것 계속 이들 태극기 세력이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이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가 확산이 커지자 통합당이 집회를 방주했다고 통합당 책임으로 가니까 통합당이 한 대 맞은 거예요 방금 왔다는 내용들이고 황교안 대표가 하필이면 또 부간 참시를 당했어 황교안 대표가 소환이 돼가지고 황교안이 지금의 통합당을 발못 참아갔다라면서 기독교 반공주인은 종교적 광신을 정치에 투사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정광훈 보사님과의 장면이었죠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이런 지점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컴백 시기를 봐야 되는데 뺨을 맞아버렸네 황교안 대표가 이럴 방법이 없으면 그냥 태극기 우파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너무 안 가지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로서는 지금 완전히 자다가 완전히 뺨 맞은 격이야 지금 이거 어떡하지 황교안 대표님은 정말 이때 한마디 하셔야 돼 황교안 대표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보지 나와요 나는 당연히 말하겠다 방해가 적금 적금 지금 이러면서 이러고 나오셔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또 말씀 못하시지 말하면 또 뭐 이리명구 커지니까 황교안 대표가 부관장치 당했어요 태극기를 손절하려는 통합당 시험대에 올랐다 보수단체의 광화문제 책임론에 시달려온 미래통합당이 어떻게든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을 전부 방역 실패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권을 비판하면서 전통 지지기반을 자극하지 않는 고육책일 수밖에 없죠 딜레마에요 딜레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광화문 집회사로 옹왕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통합당의 문제 이게 지금 김종인의 한계가 되어버렸어요 통합당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현 정권의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게 전략이 먹히면 좋은데 지금 먹히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알아본다는 거야 꼼수라는 거를 그래서 이건 다 정부 책임 아니니야 라고 가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숙박 외식들을 장려하지 않았냐 그러면 왜 광화문 집회만 때리냐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광화문 집회만 얘기한다라는 여기서 이제 광화문 집회 쉴드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앞에 내용을 안 들어 이게 중요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이 지금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걸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꺼내지를 말고 광화문 집회대인 얘기를 꺼내지 말고 정부가 쿠폰을 뿌렸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걸 한 자랑은 누구냐 장관을 장관 책임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가 꺼내지니까 자꾸 뉴스가 엉뚱하게 흐르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이제 뭐 친이계야 뭐 어떻게든 뭐 친박계 어떻게든 잘라내자서 김문수 차명진 뭐 다 잘라내려고 이제 발언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전전긍긍 통합당 책임은 쉽게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자칫 잘못하다 정부 책임론이라는 의도와 달리 강경보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비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너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통합당이 김종인의 한계가 온 거야 김종인의 한계가 김종인의 한계가 왔어 이게 애초부터 통합당이 지금 저 얘기가 통합당이 왜 씨가 안 먹히냐면 논리적으로 약간 빈약해서 그런 거예요 논리적 빈약이 있다는 거지 어떤 논리적 빈약이냐면 통합당이 정부가 집회 이전부터 코로나 관리를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집회 자체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어야 돼 그래야 맥락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종이날배가 실수를 했던 거는 집회에 당원들이 나가든 말든 건 개인의 자유다라고 허용을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그 집회 이전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지 않고 풀어줘놓고 이제 와서 방역이 실패됐으면 너희들은 방역이 실패인 거 알았는데 그럼 왜 그 집회를 그냥 냅뒀어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 종이날배가 통합당이 말을 못한다고 지금 왜 결국에는 방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이날배가 했던 가장 큰 실수인 거죠 그거를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를 보면 발표하지 않았어요 집회를 안 한다는 건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달됐을 뿐이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비공식 회의에서 종이날배가 그게 왜 가 거기래 이거 한마디 한 게 기자들한테 전달된 거지 종이날배가 나와서 기자 우리는 안 가 기자회견 하듯이 이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천명을 안 했잖아 천명을 안 한 거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고 정치적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뜯긴단 말이지 왜냐면 그 말을 안 했을지 안 했을지는 기자가 적은 거니까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정확하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 거는 빼박켄트의 팩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종이날배가 집회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기는 참여를 안 했지만 당원들이나 자기네 의원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종이날배가 아주 큰 실수로 하는 거였지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종이날배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통합당은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는 정당인 거예요 그 폭탄이 뭐냐면 신의계와 친박계의 갈등인 거야 신의계와 친박계가 갈등을 벌여서 다시 얘네들이 싸움이 나면 뭐가 돼 여기서 딴소리 나오고 저기서 딴소리 나오면서 그게 뭡니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오합지졸 다시 예전에 오합지졸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오합지졸이 되면 종이날배라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안 돼 그러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친박계의 눈치를 본 거죠 집회 안나가 이런 거는 신의계의 눈치를 봤지만 근데 뭐 지들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 말려 이거는 친박계의 눈치를 본 거야 나름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지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회 갔다 온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어 이거였는데 당내에 있는 문표현 같지 뭐 민경욱 같지 김진태 같지 이거 이렇게 가버리고 나서 야 우리와 관련 없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요게 어 왜냐면 이게 그 친박계가 세기 때문이 아니야 친박계랑 친의계가 싸우는 게 문제야 얘네 둘이 뭣도 아닌 애들끼리 자꾸 싸우면 기자들이 그걸 유수를 계속 쓰니까 종이날배가 뭐라든 종이날배 메시지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다 묻혀버리고 개파 갈등이 올라오니까 망하는 거라고 개파 갈등을 안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어 그런데 남아있는 친박계랑 친의계들이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다 느끼잖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얘네들 또 싸우겠는데 이 장의집 해가지고 싸우려고 하잖아 벌써 그러니까 이 종이날배 입장의 스탠스가 누가 보더라도 애매한 거 아니야 자기 지도부는 안 가 그게 안 가 그런데 뭐 나머지 애들이 가든 말든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그게 뭐야 지도부는 지도부는 친의계를 눈치 보면서 안 간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친박계들이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뭐라고 안 할게라는 얘기야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게 스탠스가 애매한 거잖아 그 얘기는 그 내부에 개파 갈등이 있어서 김종인 대표도 막당한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친의 친박계의 갈등은 그만큼 고민거리라는 거야 그런데 나갈 사람이 거기 친의계가 지폐를 나가 다 이 친박계가 나가지 뻔한 거 아니야 친박계 보고 나가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 얘기를 던진 거고 친박계도 콜 이러고 그냥 간 거지 그리고 친의계 쪽에 넣어도 지도부가 안 한다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뭐 전형대 사지 이러고 서로 그 정도로 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싸움 낫지 이 문제도 이제 종이날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타협정을 잡자고 간 건데 하필이면 이게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뒷모 자꾸 쓰러지는 거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금 와서 지금 뭐야 그냥 지금이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집회 간 사람 다 잘라버리면 돼 홍문표 의원 뭐 민경우 의원 김진태 의원 다 싸잡고 그냥 바로 다 그냥 다 당시켜버리고 그냥 당에서 다 잘라버리고 징계해가지고 그냥 우리 당을 욕먹였다고 그냥 다 잘라버리고 뭐 뭐야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윤리위원이 어쩌고 저건 이거 국민 국민 보건을 이렇게 위협할 수가 있냐 이러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명분이 없어 명분이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겠지 내가 대표가 그냥 확 다 잘라갖고 봤냐 우리 아무 생각은 없잖아 이러고 하고 싶은데 본인이 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르겠다니까 이게 명분이 없는 거야 애초부터 집회 전부터 방역이 실패해가지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하지마 홍수 피해가 있는데 국민들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 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고 공개적으로 했다면 지금 김종인 그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지 말랬잖아 이제 다 잘라버려 이랬겠지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가든 말든 가든 내가 신경 안 써 이러고 얘기해놓고서는 갔다 왔다고 뭘로 자를 거냐고 자를 수가 없어 자기가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합당은 지금 그 집회에 참가한 홍문표 김진태 누굽니까 저기 민경우 의원님을 데리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실드를 쳐줘야 되고 외부에서는 너희들이 상관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증명이 안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뭐야 이게 물타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다른 걸로 이 유명한 게 이제 노무현 노무현이 하도 안 되니까 대연정을 얘기하다 망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탄핵정국 국정농단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을 꺼냈죠 모든 개헌에 대해서 다 한번 얘기할 수 있다 개헌 안을 꺼냈다가 이제 그 친이계나 이쪽 그 좌빨리들이 안 받으면서 사실 그게 실패를 해버렸 종이 날 봬도 다 정신이 그런 거거든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럼 뭘 했어 그래서 상관도 없이 5일 무릎 꿇기 쇼 간 거야 80살에 그 분이 무릎을 꿇는 게 쉽겠어 그 관절이 좋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하겠다고 딱 한 거야 그런데 그 뉴스보다 정광훈 목사님 뉴스랑 방어복 입은 애한테 껴안고 침뱉은 교인 얘기가 더 많이 화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좀 김문수 대표라는 이쪽이 조금 조용해주면 이런 쇼를 어떻게 부각시켜서 야 물타기 물타기 해 가지고 알잖아 그러면 딱 야야야야야 뭘 무슨 지금 뭐 정광훈 얘기해 지금 5.18에서 무릎을 꿇어 너는 막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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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러고 그걸로 막 하면 뭐 어떻게 뉴스가 그걸로 채워지면 싹 넘어가는 건데 무릎을 꿇으면 뭐하냐 같은 시간에 저기서 침뱉고 있고 막 여기서 막 도망가고 있고 여기서 막 뭐 딴 얘기 나오고 여기서 경찰한테 화내고 뭐 난리가 났는데 뭘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 종이 날 배로서는 지금 다른 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할까 이러다가 뭐 개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큰 걸 꺼내야 돼 근데 마땅한 게 없거든 정부 책임론을 꺼내려면 반드시 지금 강경우파 쪽에서 입을 다물어줘야 돼요 지금 반드시 강경우파가 자꾸 나서려고 하면 미운 털만 막힌단 말이야 역풍이 자꾸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중간에 있긴 통합당이 이러지도 못해 근데 웃긴 건 강경우파 쪽은 통합당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통합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어쩔 이러고 가는 거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야 좀 어떻게 쟤네 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돌아버릴 지경이고 완전히 지금 따로 노는데 외부에서는 하나의 무리로 보고 있으니까 방식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저기 뭐야 간청을 하던지 뭐 저기 뭐 정광 목사한테 제발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하던지 뭐 방법이 없어 지금 계속 두들겨 맞아야 돼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러니까 뉴스가 다 묻힌다고 집회 자유라고 했던 김종인 책임론이 나오니까 급본 돌려 부탁합시다 이러면서 확 밀려놔버리죠 종이날배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책임이 있다 정부 스스로가 허물어버려달라 이거 나갑니다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이게 같이 또 이렇게 아 이건 또 언제야 이건 또 지난해 작년이야 아 문재인 정권 규탄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식에서 하하하하 아니 아니 뭐 황교안 대표랑 맨날 같이 계시다가 정권균 우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네 황교안 대표 근데 옆에를 또 주호영이야 또 하하하하 야 이거는 정말 야 어떻게 안 된다 진짜 야 진짜 야 이 실드를 칠냐 칠 수가 없구만 이거 주호영이랑도 같이도 있었네 예 이러니 이게 이제 야 진짜 올 어라운드시구만 예 대단하시다 정말 아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아 김 위원장 발언처럼 통합당이 계속 정광 목사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에 하지만 김 위원장 자신도 집회와 관련해서 모호한 답변한 적이 있어 해명과 대조를 이뤘다 과거 집회를 앞둔 11일 날 김종인은 보수 집회에 무리한 게 통합당 참가에 대해서 당 차원의 차원은 없다면서도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건 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징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아마 굉장히 아 이건 딜레마에 빠졌다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갚는다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던진 말인데 이게 지금 종이널벨으로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잘라 도려내야 돼 도려낼 수가 없어 도려내자니 또 침박개가 막 난리를 질러오고 그럼 개파갈동 올라오고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걸 막을 길이 없고 아주 딜레마가 심한 거죠 일단은 프레이밍을 일단 막고 알겠어 일단 프레이밍 막고 이걸 우리는 어떤 걸로 좀 돌려줘야 되는가 아마 이걸 좀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는 쿠폰을 뿌리고 지들이 휴일도 늘리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끔 유도한 건 정부였지 않냐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광문 집회 광자도 꺼내지 마 그럴수록 그걸 옹호하려고 하면 안 돼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운대가 어쩌고 얘기를 꺼내지 마 그걸 떠올리면 다 그냥 정광훈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다 무산이 돼버린다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정부가 쿠폰을 뿌렸다 정부가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했다 정부가 외식하라고 했다 정부가 괜찮다고 했다 정부가 휴일 늘렸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돼 그 이후에 딴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정광훈이야 그냥 거기서 끝난단 말이야 그 방법이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딜레마에 빠진 통합당 통합당이 외원 확장이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정광훈 목사와의 과거 인연이 통합당의 암초로 장용하고 말았다 어떻게든 선을 긋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는 국민적 심리가 자연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먼저 변동을 그렇게 크다 보지는 않아 그러면서 당장에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논평을 일곱 차례를 내면서 광화문 집회와 통합당을 엮지 말라는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통합당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불어반민주당은 계속 통합당이 엮으면서 그냥 마타도우를 하는 거지 마타도우로 계속 선전성동을 돌려버리니까 돌아버린 거야 사진 나오고 황교안 주호영 다 찍었어 정광훈 목사님이 나랑만 안 찍으시고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보수 집회 여러 차에 참석했다 문재인 아야 범국민 구투정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엮여버리고 만 것이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통합당이 스탠스는 점차 바뀌긴 했는데 16일에는 메시지를 새겨들으라면서 집회를 두둔한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다 광화문 집회는 두 가지 선에서 달려봐야 된다 감염 위험에도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 예 이렇게 강조했지만 하지만 이게 악수가 돼버렸다 결국에는 중도층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통합당은 집회를 비판하는 쪽으로 뒤늦게 방향을 바꾸고 말았다 하지 말아야 할 행사였다고 톤을 높였는데 늦어버렸죠 이들과 결별을 했는다는 건데 통합당으로서도 이게 지금 개파 갈등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안에는 단순히 어떤 친박계 친이계 갈등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독교계와 정치 화된 기독교계와의 관계도 쉽게 끊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다 보수 기독교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강경우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강경우파들이라고 해서 다 뭐라고 해야 돼 서로 계열이 좀 다르잖아 어디는 친박계고 어디는 서로 계열이 다른데 강경우파들이 지금 우리 공화당 분들을 제외하고는 또 이제 어떤 유튜버 빠돌이들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들어갔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중인데도 어떤 참여했다는 부분을 비판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나오는 광화문 집회의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그게 다른 집회와 차이점이기도 하고 이게 뭐야 자가격리자가 연단에 썼다는 거야 그 얘기는 주최 측이 위생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례가 다른 집회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거는 유일하게 광화문 집회만 그렇다라는 거야 그 집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집회 자체가 아니야 집회가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끝났으면 누가 뭐라고 해 근데 하필 자가격리자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다는 거죠 이건 주최 측에 허가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주최 측이 열도 제고 모두 제고 아니면 뭐 자가격리 중인지도 모른 채 그거를 했다라면 위생관리나 어떤 전염병 코로나 관리를 안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최 측 책임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주체가 됐든 거기 위에 올라가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자가격리자가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여기에는 냉정하게만 해서 그냥 단순한 박사모들이라든지 뭐 그런 수준의 뭐 어떤 아젠드를 던져갖고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만 의외로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회 우파 집회의 중심적인 동원력은 이 우파 기독교 세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지 정광훈 목사님이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빠이만 운 이빠이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파워가 거기서 나오니까 정광훈 목사를 비판한다는 건 지금 집회 중심주의에서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상상을 못하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이 윤리도덕적 문제를 강경 우파가 덮어주려고 하는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이익을 위한다지만 이거는 일반 시민들 거기에 참여한 일반 우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라고 라고 해도 이게 안 먹힌다고 왜냐 그만큼 정광훈 목사가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이 더 탐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강경 우파 우파 쪽에서도 어떤 빨리 끊고 가야 강경 우파가 살 수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원피스 섬을 향해 떠나고 있어요 가는 거야 이 지점에서 강경 우파가 제대로 된 비판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냥 손절하고 가야 되는데 손절하고 못합니다 손절하면 그 뒤가 없어 자기네 일길이 모여봤자 얼마 사람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게든 한 명만 이렇게 데려오면 이빠이 이빠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지폐중심주의 유튜버나 지폐중심주의 진영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의 필수적인 친목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죠 바로 이 부분들이 정광훈 목사 어떤 목사의 어떤 몸값이 높아지게 만드는 이유이면서 이쪽에서도 제대로 끊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진단한 것처럼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 구도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친박계가 참고 있는 건데 참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친박계까지 나서지는 않는데 친박계가 부딪히면 본격적으로 통합당 다시 지지율 쫙쫙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태경 원희룡 배현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이계가 나오겠지 이거 좋아하는 애들 나와가지고 또 이제 하기 시작할 텐데 친박계랑 같이 부딪혀가지고 시작이 된다 이러면 통합당은 쫙쫙 지지율이 빠질 거예요 태극기 세력의 손절 후유증인가 박근혜 대통령 손절론에서 이제 태극기 세력 손절론으로 가는데 보수지역 4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필의 강행은 정광훈 목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통합당 지도부로 중심으로 전 목사를 손절하며 다른 우파인사와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결국 이 과정이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 하태경은 뭐 잔소리를 하면서 나왔고 원희룡도 잔소리를 하는데 조원진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조원진 대표 등장하면서 역시 친박 친박적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분노해서 나온 분들 대부분 미통장 미통당 지지율이 아니니까 미통당 지지율이 썩은 피라고 하면 미통당이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하태경의 발언과 이 그 어떤 친위계 쪽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딱 나옵니다 은재인 바쇼 정권의 비중을 비굴하게 구정하는 그들이 바로 보수의 작품입니다 하태경 원희로 정실 차려 이게 싸움 붙이는 거죠 김문수 대표 배현진과 함께 티격태격 저한테 경찰관이 검사하자고 간 적도 없는데 배현진이 왜 검사가 오래냐고 하는데 안희밤 중에 홍두께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딱 친위계 친박계 갈등이 사세 이렇게 딱 몰려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강경 우파가 미래통합당은 이런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래통합당 내에도 진박계가 있잖아 김태훈 위원도 있고 뭐 현역 의원 중에 뭐 있지 그렇게 네임들은 없지만 근데 이분들은 뭐 지금 나설 수가 없잖아 감투가 어쨌든 종이날배가 있으니까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인데 밖에 있는 진박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 자기네들이 이럴수록 통합당과 친위계가 싸우는 그림을 만들수록 사실 통합당은 쭉쭉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죠 물론 샤이 보수한테는 욕을 먹겠지만 그들의 지지자들한테는 잘한다 이러면서 칭찬받을 수가 있거든 이게 이런 부분에서 통합당이 아주 곤란해진 거예요 빨리 도르내지를 못하니까 아주 큰 실수를 김종인 대표가 하고만 거죠 그래서 제가 통합당한테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아싸래 이럴 바에는 빨리 통합당이 대처에 대해서 얘기를 빨리 해라 그러니까 미리 미래를 얘기해놔서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하는 거냐 정부 어? 정광훈 목사를 빨리 저 정도면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세게 얘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3단계로 빨리 가라 지금은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한가하게 무슨 뭐 광화문 집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 그냥 선제적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더 세게 정광훈 목사 구속하라 어? 지금 정부가 놀고 있는 거다 이재명 뭐하냐 이재명 일부러 봐주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막 강하게 일부 던져버려 아니면은 지금 당장 3단계를 선언하고 뭐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서 지금 보조금과 임대료를 갖다가 유예시킬 수 있는 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면서 선제적으로 먼저 세게 때려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지금 통합당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어 나라가 나가버리니까 하 그냥 한숨만씩 이거 뭐하지 이랬는데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야 세게 정광훈 선생님 구속은 좀 너무했나 어쨌든 간에 당장 뭐 구속영장을 해갖고 구속영장이란다 그 수생영장으로 빨리 그 명대를 확보해라 그다음에 이재명은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그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뭐 영장부터 챙기고 뭐 모든 예배를 갖다가 일단 막아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유예시킬 수 있는 거를 생각해라 다다다다다다 그냥 대책을 쫙 그냥 깔아버리면 알아서 거기서 우와 통합당 막 이러고 그냥 다 넘어가 막 넘어가 그다음에 그냥 3단계 빨리 하고 국민들을 바로 구해야 된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통합당이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지금 대안을 제시를 못한다는 건 그만큼 멘탈이 날라갔다는 거야 그만큼 자신들도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만 생각하다가 대응을 놓쳐버린 거죠 지금 놓치고 이제 와서 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제가 제언드리지만 그냥 빨리 선제적인 대처를 말했어야 돼 지금이라도 지금 약간 느린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타이밍이 좀 느려버렸던 거죠 이게 확실히 그 좀 느려 감각이 느리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는 이 단점이 역시 이번에도 좀 통합당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순발력 있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는 너무 너무 늙은 거지 이게 다다다다다다 돌아가서 야 방법이 없으면 그냥 세게 가자 이러고 뭐하는 거야 빨리 당장 수색해 가 해 환자들 잡고 이거 받고 이렇게 하고 다다다다다 근데 그걸 또 감싸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당의 결국 대처에서 실수가 있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게 좀 통합당 타이밍을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질적인 개파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김종인 대표도 자기가 뭘 지르자니 개파갈등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지르자니 프레이밍을 당하고 이걸로 해결을 못한다 이거야 게다가 지금 보세요 진익에도 지금 지금 상황에서 막 그렇게 막 침박에 때리고 막 이럴 때냐고 당장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 얘네들 머릿속은 다 그냥 침박개만 어떻게든 제거할 생각이고 침박개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진익애랑 싸울 생각만 하니까 뭐 지금 뭐 뭐라고 해 마치 이게 옛날 그 프로레슬링 WWF에 헐크호강과 워리어 싸움 느낌이야 맨날 옛날에 봤던 그 그 있잖아 뭐 어르신들은 그거 뭐지 무슨 일본의 누구와 뭐 백두산 간의 싸움 같은 느낌 있잖아 야 또 해도 또 재밌어 임요한 홍진호 싸움 이런 거 어 뭐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추억의 대결 같은 거 있잖아 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자 장마가 이제 거쳤으니 여름 기념으로 추억의 게임 임요한과 홍진호 어떻습니까 옛날 게임 또 하는 거지 한일전 어떻겠습니까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계속 예 이런 거 침박과 친이썸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미있지 근데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지루하잖아 어 이거는 뭐 설날 때 맨날 보는 그 나홀로 집에 같은 거야 맨날 보던 사람 또 보는 거거든 또 추억의 대결이야 이건 어 글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그게 바로 발동을 해 막 트라우마 온 해가지고 발동이 탁 되니까 친이친 밖끼리 또 막 싸우려고 해 이 여기서 이제 중간에 껴있는 그 김종인 대표로서는 방법이 없어 뭘 하자니 한쪽이 막 열일 내게 뻔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대체를 대처를 대책을 제안해 대책을 미리미리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해갖고 해결사 해결사 역할을 해라 해결사가 되는다는 건 해결사도 안 돼 이게 통합당으로서는 지금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거죠 음 이게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단일 대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개파 갈등을 눌렀다라는 거야 일단 똑같은 목적을 갖고 우리가 간다 이렇게 순항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실력인 거야 근데 지금은 지금 친이개랑 친박개 둘이서 흔들어 대니까 선장이 얘들아 싸우지 마 하는데 파도는 몰려오는데 얘들아 싸우지 마 파도는 몰려오고 방법이 없죠 이럴 때는 화끈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이날배가 두려운 게 있는 거죠 자기의 오다를 듣지 않는 친박개나 친이개가 나타나면 김종인의 위세가 완전히 꺾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통합당 자체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통합당의 내부적인 그런 대처능력 순발력의 한계를 지금 노출하고 만 거예요 이미 은경문화가 까고 말았어 이번 주말이 곱이다 3단계 상영 검토 이걸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먼저 때려야 된다니까 이거를 먼저 때렸어야 돼 내가 말하면 다 뉴스에 나와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먼저 끌고 가는 프론티어가 돼야 되려면은 일단 상황 봐서 야 지금 일단 질러야 된다 이러면은 위기에 왔을 때는 먼저 던져야 돼 뭐든지 근데 5.18 가서 무릎 꿇은 건 그렇다 쳐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국민의 보건과 너무나 결이 다르니까 먹히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국민 보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안건들 아이디어 아베드를 내야 된다고 통합당이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야 그 자체도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저 문제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일반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미리 미리 빨리 대처해가지고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3단계 상향이 나왔어요 지금 이러면은 통합당이 바로 여기 맞춰서 나와야 돼 지금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다 확산세가 계속 높아지면 3단계 격상까지 해야 된다 라면서 일단 지금까지 2단계인데 2단계도 권고사항이다 1.5단계 수준인데 3단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3단계가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3단계는 일상생활 스탑이야 보이스탑 난 알아요 격상시 3단계로 갈 때는 일상생활 all 스탑 자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일상생활이 멈춘다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출퇴근 병원에 가는 등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이 원천적 금지 공공기관 기업은 필수 인원의 전원 재택근무 모일 수 있는 인원 10명이 넘으면 안되고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는다 결혼시장 장례시장 영화관 공연장 등 학교는 등교 안에 그 다음에 전원 온라인 수업 스포츠 경기 중단 예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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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그 괴례정부가 괴례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팩트를 위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어 근데 광화문 집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날 뭐가 있었던지는 이건거는 어 이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정광 목사님이나 강경옥파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얘네 이쪽은 완전히 말이 안통하네 이러고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수도 없으면 얘기를 하지마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오직 정부가 뭔 짓거리를 했는지만 얘기를 하면 돼 예 통합당 얘기도 할 거 없어 그냥 정부가 뭔 짓거리를 했는지만 집중하면 되겠죠 보시죠 여행 여행 동료하더니 기어이 기어이 속초 여행에서 열일곱명 집단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떠났던 동창의 동창들 중 열일곱명이나 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9일부터 10일까지 속초를 여행했다 앞서 휴가처럼 하자 여행자들을 호소했지만 하지만 정부가 숙박 관광 외시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 할인 국민관광 상품권 지급 등을 계속했다 요거요거 요거요거 요런거 8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아 괴례정부가 소비 확진이랍시고 쿠폰을 뿌려서 여행가게 해놓고 여행간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딱 끝나야 돼 여기 이후에 그런데 왜 집회 탓을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집회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니까 그러면 이미 나가리가 돼 정광훈 이러면 정광훈 얘기가 나오니까 저 얘기만 딱 꺼내야 돼 야 이 정부놈들아 니들이 여행 보내서 막 11명 가면 됐잖아 여기까지만 그 뒤는 나오면 안 돼 그 뒤는 나오면 안 돼 그 운행이 쉴드가 안 된다고 어떻게든 잠깐 봤지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이 사용되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외출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며 284만장이 넘는 각종 한입 쿠폰을 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분의 21%가 이미 사용이 됐다 죄례정부가 아니한 인식으로 방역 위기를 자축했던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퇴하자 나가 나가 내가 좀 요즘 영어 너무 안 쓴다 4대주의 때문에 나가 우리가 요구하는 거 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가 딱 현실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잖아 어 뭐 어 야 광화문 탓하지마 이게 아니야 그건 우리의 요구가 아니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가 이거 어 요기에 초점을 낮춰야 돼 딴 거 딴 거 안 돼 어 요거 저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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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가 나가야 돼 지금 얘 이거 이거 어 할인 쿠폰을 그냥 살포를 했구만 14대 17일까지 그냥 코로나로 얼어붙은 외출 소비 심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할인 쿠폰을 284만 장을 뿌리고 영화 할인까지 뿌리고 나는 받지도 못했어 나가 다음에 숙박시설 숙박을 왜 사는 거야 남녀 하지마 숙박은 어 나는 괜찮지만 남들은 안 돼 음 어쨌든 어 음 전혀 구경도 못한 쿠폰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되게 박탈감을 느끼는데 나 지금 어 뭔 쿠폰이 이렇게 많아 어 나를 한 장도 구경 못하고 어 결국 괴례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코로나 재유행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 쿠폰을 뿌리고 결국 국민들도 방심하게 됐다 명백한 정부의 판단 착오였다 당시 문체부는 쿠폰 대상인원을 무려 688만 명으로 설정을 했다 수만 명의 국민을 신뢰에 집합시키겠다고 하는 정신나간 발상은 방역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반민주당이 단독으로 열어 이 같은 원안을 통과시켰다 나가 통합 민주당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 그간의 방역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문화체육 관광업계 소상공인들 할인 쿠폰으로 두 번 죽일 게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방역으로 가야 할 거라면서 질러받았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거죠 즐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즐거운 뉴스 그거는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 뉴스라는 거야 여러분들 새로운 냉방기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전기세를 들이지 않고도 시원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냉방기술 에어컨을 대체하는 냉방기술의 등장이 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에어컨 에어컨이 새로 에어컨이 아니라 에어컨을 이용하지 않고 냉방이 가능한 냉방 튜브를 개발했다 실제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냉방 튜브 방이 새로 나왔다라는 거야 지금 냉방 튜브가 뭔가 그랬더니 벽과 지붕 속에 냉각수로 흘러 벽을 차갑게 만들어버린다 벽 사이에 사람 있으면 벽에 열을 뺏겨 몸이 시원해져 버린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인 복사일을 이용한 냉방 장치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 보다 차가운 물체가 있으면 열을 빼앗겨 시원함을 느끼는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덜덜덜덜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벽이 다 냉각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분들이나 아버님 분들은 알지 얘만! 무식한 남들 얘만 저렇게 하면 물방구 생겨 물방구 곰팡이가 이렇게 곰팡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집이 난방을 키고 겨울에 밖에 춥잖아 근데 여기 난방을 키면 집이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결로가 이렇게 생겨 그럼 그 결로가 벽 사이에서 생기면 그 벽이 이렇게 곰팡이가 껴갖고 벽에 이렇게 곰팡이가 확 와 그런데는 그 벽 사이에 그 뭐죠 온도가 너무 차이가 많으면 그 사이에 물방구리 생겨요 그래도 그 벽 사이가 비어있다는 거야 아니요 그 벽 사이를 뭘로 채워야 돼 그래서 공세를 좀 잘하는 곳은 거기는 스틸폼 같은 거를 이렇게 꽉꽉 넣어요 그리고 온도의 그런 차이를 좀 줄이면서 그 결로 형상을 이게 결로 형상이 나와 이게 결로가 문제야 이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사실은 예 새로 개발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 예 문제는 뭐냐 바로 결로야 결로 어 여름날 얼음물을 담은 컵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물방울이 생기니까 곰팡이가 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냉각패널을 감싸는 폴리에틸린 소재 방습막을 개발해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그러면서도 복사현상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냉방 능력을 입증했다 30도의 상대 습도가 66%로 높은 야외 벽 일부를 뚫어 외부와 통하도록 한 냉방 튜브를 설치했는데 아 사람들에게 냉방을 체험하라고 했더니 크으 대다수가 만족한다고 했다 예 아 그래요 물방울이 전혀 맺히지 않았다 에너지 용량을 반을 줄이면서도 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냉방할 수 있다 와 이거 죽인다 창문을 열고 할 수 있대 창문을 열고 그 공기가 들어와서 시원하게 바뀐다는 거야 예 쩌는데 창문 그렇지 창문을 열면서 시원해진다 대단한데 전기세 만들고 특히 에어컨 안에도 곰팡이 때문에 문제겠지만요 마치겠습니다 뉴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술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문재인 레인덕 기원 술방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엔수는 엔수는 잠깐 그러고 보니까 신곡 한번 때려야겠는데 신곡을 한번 듣고 가야죠 듣는 동안 저는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벌레아 드림님 감사합니다 마벌레아 드림님 감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신곡 축하축하 친미 영말 힙합곡이라 있어 보이고 좋으네요 키우 비비님의 재능과 열정들 감사합니다 있어 보였나요 그럼 그 있어 보이는 4대주의 힙합곡 들어보겠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그냥 꼬부랑마를 그냥 막 넣었어 친미 영어 친미 영어 예아 문재인의 입이 시작해 오늘의 라이 파리 날리는 그들의 주민세 파리 빈복과 플라리 운의 박근혜 파탄은 뻔한 일에 포토리 안통에 니들의 책임이 나올 차례 책임이 나올 차례 지마 그건 너무나 특도 없는 까만 기대 You can be settled down You can be settled down 요 이 밤에 난 떠올려 코리아 I'm living for our freedom 고개로 maintaining momentum for the more 이 마개로 때때로 이 모든 게 꿈이었음 했던 때도 있었어 참 바보 같게도 꿈보다 비싼 어파먼 테네먼트 렘페인먼 I can't even live in a basement 뭐라 뭐라 발 뻗고 잘지 팔아 갖고 싶던 꿈도 꿈적 있었어 참 바보 같게도 No way you can be settled down No way you can be settled down No doubt about i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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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 돼버린 2,30대 3이 썩으리 나가는 월세 사리밖에 선택할 게 없는 블랙 코미디 알고 봤더니 좌파 운동도 다려 좋다는 집은 다 차지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모두를 속인 문재인 범죄인 집주인만 들어 더거든 Taxation on pain and gain 쟤들이 올린 집값의 책임 같은 건 없어 Wake up inside my dream Yeah Wake up inside my dream Wake up inside my dream Now let her go No way you can be settled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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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아 아린아 이렇게 해서 신곡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주가 물회예요 물회 안주회